안녕하세요. 야잉팀의 야잉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포켓몬 카드 투전 아트를 까볼건데요. 개노스에크트 그 다음에 드레펄드가 있는데요. 와 대박입니다. 다음탄에는 우리 그 뭐냐 패러다임트리개를 까볼건데요. 그 뭐지? 루기야 레지에키 그 다음에 레지드래고가 있는데요. 이게 특유 카드가 있으면 백만원이네요. 백만원. 오늘 이걸 까볼건데요. 한 수전아트입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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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점수 제발 뭔가요? 별가사리 별가사리 뭐냐 벗어보 깨보이 스케이트 파크 파크는 공항 경험 어? 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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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런 으아 이야 으아아 와